벤쿠버 써니입니다. 손주들이 교회에서 학예학교 모임이 있습니다. 지금쯤 끝날 시간이 돼서 데리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. 가는 길에 벤쿠버의 전철 지상구관길을 촬영했습니다. 벤쿠버의 전철은 다운타운은 지하로 돼 있습니다. 다운타운과 연계되어 있는 복잡한 캔비스트리트로 지하입니다. 그 이외에는 거의 지상로선입니다. 우리나라의 경전철과 같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. 차량 두 대씩 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배차 간격도 아주 짧습니다. 벤쿠버를 벗어나서 지금 버나비를 달리고 있습니다. 원압의 코크틀람 경계부와 코크틀람에는 한인타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. 아마 한국의 식료품이라든가 생활용품은 한인타운에서 다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. 배차 간격도 아주 짧아서 밤이어서 한인타운지역 촬영을 못했습니다. 이 전철역은 밖에서도 에스컬레이터가 잘 불립니다. 지금 거기가 저기잖아, 지하철이 여기 생기잖아, 뷰투스에, 그리고 또 할머니네 집이 있는데 그 다리 밑에 버라디라, 거기도 굉장히 큰 동네가 생겨. 아, 드라스틱. 지금 요새 patter중 한 1938까지 촬영하기 прошлrences. 지금 30, canım. 세 itchy 마시지 부분에 그냥, 좀 nói, 잘건요, 뷰팀파크ichtlich Horror, 한국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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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어 goes to the Californiaốiıt Abdullah 한국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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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어완일제8, Anytime, 한국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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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족약입니다. 감사합니다.